자 게임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렉이 걸리지? 아 진짜 오오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내가 먹고 빠져주고 이제 내가 지금 이빙키는 상황이 없어 내가 몰커를 잡으면서 이빙만 보면 되는거야 와 이걸 진화시킨다고? 이 정도만 해도 돼 많이 안 흔들렸죠 좋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음 나쁘지않고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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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빨리 왜 안때리는거야 그렇지 너희가 흐물어져 있을거란 생각은 내가 하고 있었어 그리고 방어선공 뭐야 이걸 먹는다고? 이거 못먹었죠 자 방어선공 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완전 소련은 아니야 가자 저거 때리고 있는거 같은데 아니 이거를 너무 무리해서 가는거 아닙니까 무리해서 갈 필요 없어요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죠 아 젠장 맞다 아 위험한데 레벨 6까지 어떻게든 만들긴 했는데 이번엔 좀 불리하죠 초반은 좀 불리합니다 자 더 주고 마그케인님 살려줘야돼 됐죠 레벨업 해주면 돼 아 뭐야 또또 또 와아 장난아닌데 이러하 자 장난아니다 다잡겠는데 자 잘 간댁가정 좀 보세요 좀만 벗으면 되 어여으하ire 잡다 아ffic 아 위험해에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았어 빠져주고 우리 나 레벨 8 아 진짜 진짜 죽었을게 이제 어허 막타를 치시겠다 막타를 치시겠다 아우 제발 써져라 아으 그리고 내가 이거 쓰면은 너는 이제 연속끼리 못 끼지 됐어 야 누가 이득이고 누가 써낸건 없는데 약간 우리가 써내긴 하다 됐다 잡았다 그렇지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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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다시 온다 어깨 잡았죠 뭐 안들어가는거야? 아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엄청 잘 끼네 잠다잠다잠다잠다잠다잠다잠다잠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치는거야 도망쳐 다들 레벨 10으로 만들어줘요 와아 이거 와아 장난 아닌데? 그치? 그치 역시 방어타이 리몽린 잘한다잠다잠다 리몽린 잘한다 리몽린 잘한다 리몽린 잘한다 와아아아 되게 잘하는데? 자 아래쪽 밀어버리고자 이제 분명히 저희 위쪽에 지금 공장이 됐어요 지금이 기회야 지금 가야되요 와아 자 타바쿠 footsteps 이따 어으든 아andon ㅁㅊ pic 아래쪽으로 내려갈걸 아 이번엔 좀 불안합니다 지금 네 좀 불안해요 고하아 쏴어 gelatin 여긴 위아래 지금 다 뺐깄기 때문에 약간 좀 불리하긴 한데 싸움만 잘하면 우리가 이겨 자 스크림만 잘합니다 싸움만 잘 groom 싸움만 다운만 잘하면 돼~~~~~~~~ 야, 이걸 넣는다고? 와, 이거를 다 빠져나간다고? 와, 여기 안나..안 artist 위에 넣어줘도 되잖아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체할 필요가 없잖아 아 아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야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이 뒤에 넣고 올라갔어 허를 찌르는게 가장 중요하니까 레벨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 아 저거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 됐다 큰일났다 그래 이거 때리자 어쩔 수 없다 아 왜왜 아니 나 위로 쐈잖아요 아 왜왜 아니 나 위로 쐈잖아요 아으으 잡아줘 잡아줘 아아 나 죽었다 이거 불리한데 버텨질게 없을까요 버텨만줘요 아 이런 큰일났다 어디가는거야 거기가면 안되 지금 가운데로 모여야된다고 때릴거라고 분명히 안되네 불리안가 우리가 저거 먹으면 안되는데 전투에결만 이기자 전투에결만 이기자 전투에결만 이기자 아 진짜 아 이런 아니 저 에너지하는거 뭐야? 아 죽었다 그니까 아 졌다 야 처음으로 졌네 이제 내 미끌꾼은 어떡하냐 아 아 내가 참전할게 없다는게 아쉽구만 넣으러 갈게 있나? 넣어 가도 되나? 아 못넣는다 아 이건 졌다 이건 졌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